오래전 인간과 괴물 두 종족이 지구를 통치했다. 어느 날 두 종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. 길고 긴 싸움 끝에 인간이 승리했다.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땅속에 봉인했다.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전설에 따르면 산에 오른 은은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. 등장한 기준은 와 게임이.. 잠깐만 게임이 꺼졌습니다. 다시 켤게요. 잠깐만 화면이 이상해